한타 달렸어? 잘 샀어? 아이고 아이고 눈꼽꼈어? 눈꼽꼈어? 일로다 잘 샀어? 아이고 우리 불러 아이고 튼튼해 우리 불러아가씨 튼튼해 잘 샀어 아침 운동할까? 우리 쭉쭉이 할까? 쭉쭉이 할까? 미스코리아 준비하려면 쭉쭉이 해야지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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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이 아이고 나시네 농다리 농다리 미스코리아 준비하자 아이고 쭉쭉쭉 옳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몸매가 네네네 그거 미스코리아 할 때 어떻게 하지? 뭐 86 24 35 86은 너무 심해 아 그런가?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지? 38 24 39 그게 적당하나? 얼굴이 잘 샀지 아 저 학교계에요 애도 통과해요 오늘부터 과일 먹고 식단 조절하고 이스크리아 준비하는거에요 아이고 아가씨가 눈꼽아도 안 떼네 아빠 아빠 눈꼽대 드세요 이스크리아 아가씨는 합격! 맨날 합격! 아주 좋아해 자리도 돼가지고 아까도 기분 좋아 뭐 되는대로 좋아 알았어 황탈 불리 해주자 황탈 불리 해주자 얘네들이 질투가 서로서로 심해져 아이고 일단 이제 블루한테 항구하자 우리 블루씨 어디 머물봅시다 아우 우리 블루는 다이어트 좀 해야되겠어요 아우 블루 어디 봅시다 우와 우리 블루는 오오 이거 우량한테 해 나가야겠는데 미쓰코리아가 아니라 여기는 Financial fundsaré 아이고 우리 블루 이러면서 이렇게 잘 컸네 블루는 우량아 먼저 나가고 우리 양아 먼저 나가고 우리 블루 그래 우리 블루는 오늘부터 밥 더 먹어 우리 양아 되게 나가자 아이고 잘 컸네 아이고 잘 컸네 그래 블루 우리 블루는 우스코리야 포기하고 우리 양아 되게 나가는 거야 그래 우리 양아 먼저 나가고 우리 양아 나가고 이것도 절투가 심해져 봐 이제 달리기 아침 운동 달려 달리기 달리기 유스코리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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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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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지마 어디? 마트이스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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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이스 마트이스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